안녕하세요 영철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자 명인만 선수한테 한말씀 하신다라고 현만씨 제가 원래 예전에 격투기를 들어왔는데 앞으로도 격투기 선수로 한번 도전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 도전을 한번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현만씨 좀만 기다려요 제가 곧 가겠습니다 가는데 제 도전을 거부하지 마세요 현만씨 누구든지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제 도전을 받아주고 남자 대 남자로 한번 싸워봅시다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